네, 안녕하세요. 보마포니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눅스 현재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최신 버전, 2020년 세 번째 버전이죠. 여기에 버프 스위터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웹프로크시로 우리가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리피터나 그 다음에 인트로더 등 여러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버프 스위터는 이런 식으로 버프 스위터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0년도 6버전으로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동작을 시키면요. 여기서 라이센스 관련해서 업세트 하시고요. 2020년도 6버전입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을 설치하려면은 이렇게 2020년도 9버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최신 버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 now를 우선은 클릭하시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링크 페이지로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리눅스 같은 경우로 접속을 하시면은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또 윈도우즈, 그 다음 맥정보, 맥OS, 그 다음에 자르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윈도우던, 리눅스던, 자바로 여러분들이 자르파일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선 리눅스 설치 파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sh 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 세이브로 들어오시기 바라요. 세이브를 클릭하시고 OK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약한 187메가 정도의 상당히 큰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의 관련된 디렉토리에 압축을 해제하면서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다운로드 되니까 기다리도록 할게요. 물론 무조건 최신 버전만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최신 버전도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 버전들도 같이 사용을 하시기 바라요. 특히 1점대하고 2점대하고는 또 많이 다르거든요. 이 기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점대하고 2점대하고 또 같이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캔설로 하셔가지고요.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를 하시기 전에 항상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는 우리가 저장소를 최신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sudo apt-get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칼리누스 2020년도 최신 버전은 칼리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됩니다. 이게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했던 것은 이전 버전으로 제가 이제 칼리누스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반 사용자 우리가 칼리가 현재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루트로 로그인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sudo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요. 관리자 권한으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더냐 그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이쪽 경로에 항상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쪽으로 디렉토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죠. 그러면 여기를 실행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ch모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행 권한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ls 치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실행 권한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색깔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실행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항상 sudo를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수도 권한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uffsweeter.slash에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sh 파일을 다운로드 실행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돼요. 만약 이거 sudo를 명령으로 입력을 안 하셨다면요. 중간에 설치되다가 이게 관리자 권한에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설정 파일에 접근을 해서 어떤 파일들을 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면서 다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next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user 그 다음에 로컬의 buff suite 커뮤니티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명령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default로 여러분들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 버전을 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전 버전은 그냥 그대로 살리면서 진행을 하시라고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이 명령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뭐 buff suite 2020년도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는데 아 2020년도 뭐 9월 버전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령어로 이제 나중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ext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되는 그 실행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우리가 링크가 걸려질 것이고요. 그래서 next 그러면은 압축이 해제가 되면서 각각의 디렉토리에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프 스위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웹패킹 할 때 특히 모이패킹 할 때 거의 계속 켜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거 버프 스위터 동영상 강의 그거를 링크를 한번 걸려둘 테니까 항상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이패킹 쪽으로 오신다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를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버프 스위터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전 버전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수라고 이해하죠. 버프 스위터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저쪽은 이제 탭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탭을 활용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 커뮤니티로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이 버프 스위터가 2020년도 현재 9월 버전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이제 스타트 버프 스위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동작이 돼요. 동작이 되는데 이거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유저 옵션에서 디스플레이 있거든요. 유저 옵션에서 디스플레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4정도나 15정도 메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이 정도 교육 때문에 저는 좀 크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 15정도 이렇게 키우시고 다시 껐다가 예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이 메뉴 크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웹사이트를 인터세트를 해가지고 보실 때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프 스위터 최신 버전 2020년도 9월 버전을 칼리늑스 최신 버전에다가 설치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